저는 핫 소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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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최고야 다시 저는 자기를 잡고 대박이다 이게 왜 서울콩인지 알 것 같아요 영혼이 번쩍 뛰네 와 아 아 아 이태원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소스가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약간 매운 게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드실 분들은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가 저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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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